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토요일이 4월 15일이네요.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3년째가 되는 날이 이번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3년이 참 어떻게 지냈는지 저도 신상이 많은 변화가 있었고 자 여러분 이제 우선 오늘 방송의 첫 번째 소식은 이 신평 변호사 연배도 제목 되셨죠 이 56년생 이렇게 되셨으니까 신평 변호사가 이렇게 이제 쓴소리를 또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잘못될지도 모른다. 이런 쓴소리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사회의 대다수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반하는 생각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계속 날릴 수 있는 것은 보통 사람을 하기가 힘듭니다. 대개 지식인들이나 글 쓰는 사람들은 대중들에게 대개 아부를 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반하는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 좀 조심을 하죠. 비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제목만 보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신평 변호사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 이 사회에는 이렇게 또 소수 의견을 발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신평 변호사라는 분이 보통 이렇게 깡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정간예우를 법원 내부에서 항의를 해 가지고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전혀 이렇게 물렀을 본인이 생각할 때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여과 없이 거침없이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주 힘든 경우죠.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 이제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점점 없어지는 거죠.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내려놓지 않고서는 이렇게 소신 발언을 하기가 만만치 않죠.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분의 말씀이 옳은 이야기든 틀린 이야기든 아니면 자기하고 맞는 이야기든 맞지 않는 이야기든 간에 한 번 경청해 볼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오늘 문화일보가 일면에 올렸습니다. 선소리 멘토 신평변호사 윤석열 정부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는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4월 5일에 실시됐던 재보선 결과를 거론하며 제가 갖고 있던 염려가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평변호사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다릅니다만 저 역시도 윤석열 정부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는 바가 좀 많죠.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전모를 다 밝히는 책들을 그냥 쓰고 웬만큼 그냥 이 선에서 그냥 마무리를 해야겠다. 선택은 결국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선택의 결과는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하고 다 함께 치르니까. 그러나 신평변호사가 오늘 이렇게 문화일보의 한 이야기는 이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이나 논점 같은 게 다르지만 결론은 뭐 그냥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죠 저는. 저는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앞길이 보이니까 짧은 거리지만 전모를 보기 위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알려진 신평변호사가 방송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정부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고 지난번 4월 5일 재보선 결과가 나왔다시피 제 염려가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염려는 훨씬 이전에 드러난 거죠. 훨씬 이전에 언제 드러났습니까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신평변호사하고 저하고 현재 한국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 완전히 다르게 있냐 문제를 접근하죠. 그러나 결론은 일치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고 그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 미래를 굉장히 크게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죠. 지금 다 잘나가는데 뭘 이렇게 딴소리를 하냐 영감님 입 다물어라 이런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참조해야 되지만 그래서 말하는 자유까지 뺏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평변호사는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 공감에 출연해서 요즘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신평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도 이 정부의 승립에 작은 일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평변호사는 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심정으로 정부의 승립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정부가 어쩌면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불안감 정도가 아니죠. 이 보면 4월 4일 날 검찰의 각하에 대해서 선관위가 다시 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고등법원 판사 세 분이 황교안 민경욱은 물론이고 그 두 분은 같이 사건을 처리했고 저는 별도로 그걸 해가지고 무혐의로 그렇게 이제 다 끝났거든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세금 받아가지고 시민들을 고소고발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게 3월 3일 날 이전에 2월 28일 2022년 또 대선 2월 28일 날 저를 맨 처음에 고발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방해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 정부의 승립에 작은 일조를 한 거죠. 고발을 당하면서까지 여러분들 외쳤으니까 신평 변호사는 이번 4월 5일 재보선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초전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여론조사에서 민심의 흐름이 윤석열 정부에게 나쁜 형태로 나아가고 있고 여러 지표가 그렇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여건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안타깝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길 수는 없죠. 신평 변호사의 이렇게 쓴소리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에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다음에 참 잘했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정치쇼를 했는데 저희 같은 사람은 거기에 질린 사람입니다. 한나라의 최고 지도단은 그런 윗선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고 올바른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서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해야 할 일을 제쳐놓고 의전 같은 데만 신경을 쓰면 그걸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신평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을 방안에 대해서 어디로 가서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 것은 올바라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이벤트를 잘 꾸미면 인기가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일정을 만들어서 계속 대통령을 그냥 돌리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이 신평 변호사 이야기가 조금 거북스럽게 들릴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취임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정치쇼를 했기 때문에 진리인 이익이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쓴소리라는 것은 아주 싫습니다. 이렇게 특히 권력을 지고 난 다음에 쓴소리라는 것은 엄청나게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쓴소리를 한 사람들은 일체 만날 수가 없이 그냥 인의 장벽이 다 쌓이는 겁니다. 자연인도 여러분들 쓴소리를 듣기 싫지만 대통령 정도가 되면 쓴소리를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주변에 다 뭐죠? 예스맨들만 포진을 하겠죠. 예스맨들 오로지 목표라는 건 뭡니까? 인사권자가 갖고 있는 결제권을 이용해서 한 자리 얻는 겁니다. 딴 건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본인들의 그런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음에 고초를 겪더라도 그때 아마 그거 다 게임이 끝난 거니까 정치판이라는 것은 크리넥스 여러분들 휴지처럼 그냥 쓰고 다 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통령을 이용하고 버리겠죠. 그게 여러분 세상사인데 그 세상사가 훨씬 더 좀 이렇게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이 정치판이라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야기 대부분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문화일보의 하단을 보니까 순유님께서 좋은 자리를 은근히 기대했는데 실망이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신평변호사 연배가 되면 한 자리 얻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고 신평변호사 살아온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말로 볼 때 반골기질이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다르고 도저히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경우도 있지만 한 사람으로 보게 되면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뭔가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은 전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입을 다물고 수십 년간 내로는 정간예우 문제를 뭡니까 법원에 있을 때 그냥 대에 들어가 가지고 뭐죠 거의 그냥 쫓겨나다시피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역겹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우리가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좀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특정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특정인의 빠가 되는 그런 불상산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욕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렇게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댓글이 하면 저 같으면 이야기 안 하겠거든 그냥 입 다물지 않습니까 공병호 tbs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거는 거의 안 다루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어서 안 다루겠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이리저리 바쁜데 뭘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안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용기가 있게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신공격은 할 필요가 없다. 저 양반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만 인신공격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최소한 내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은 신평 변호사가 살아온 과정을 보게 되면 한 자리에 얻기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야기죠. 빼다 귀담아 드려야 될 이야기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